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전진경화증 진단받은 지 1년 얼마 안되셨죠 이분 손끝이 노래지다가 검게 변합니다 손가락 말초 레이너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오고 있죠 시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 말초 혈관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분이 레드라이트라는 걸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봤더니 혈류순환을 좀 촉진하는 쪽에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더라구요 그래서 레드라이트를 포함해서 말초 혈류순환을 촉진시키는 어떤 작용이라면 전진경화증에는 다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창기 원장이었습니다